아 이거 뭐야? 아 옆돌이 형이야 근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우리 그럼 자기 과자를 들고 포토타임을 갖자 드디어 뽑기 궁금해 제일 궁금했어요 나는 약간 그냥 말 그대로야 보리과자? 아 보리과자였구나 인정 진짜 인정이야 인정 오케이 나 포스틱 색깔이 다 있죠 아 포스틱 아 색이 나도 맛있지 근데 맛있어 맛있어 저는 밀카인데 이제 좀 색깔이 많은 색깔이 좀 많은 쏘 나이스예요 그대 이름은?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블랙 세우깔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트러플 베이스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되게 이런 고급진 느낌을 손톱에 추가를 했고요 아니 너는 내 손톱을 제대로 봐봐 아니 보여줘요 세우가 있네 이거 그러네 야 이거를 보여줬어야지 처음이야 보여줬잖아 계속 어깨가 개 이쁘다 야 너무 예뻐 오늘 했어? room 이 룩을 위해 한 거야 이거를 지금 넣었다 인정 네 그렇습니다 저는 보리 씨 할리우드 같아요 저는 하리모 씨에게 디테일에 좀 환장하는 편인데 손톱에 새우 완전 텐 보리 씨는 저요 Tank ticking 대박! 와.. 이래?